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한국외국어 대학교 이지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존은 내 손안의 식물의사 이미지 캡셔닝을 이용한 작물 질병 진단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진행순서는 개발동기, 앱, 핵심기술, 전처리, 차별성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농업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를 보게 되면 2010년 15만이던 도시농부의 수가 2020년 185만으로 10년 만에 10배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직접 농작물을 키워먹는 것을 홈파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식자재값이 급등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 홈파밍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적게는 분갈이 흙이 34% 그리고 많게는 식물 재배기가 297%로 홈파밍 시장이 굉장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농업에 대한 관심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새내기 농부의 59%는 영농기술과 경험 부족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영농기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작물 질병 진단이 가능한 앱이 있는지 궁금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스마트 병해충 진단 시스템이라는 앱 하나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이 어플을 사용해본 결과 세 가지 큰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로 정확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마우스패드를 찍었는데도 질병이 검출될 정도로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둘째, 진단 가능한 작물이 감귤과 토마토 두 개로 너무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물을 일일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감귤과 토마토 두 개의 작물밖에 없지만 작물의 종류가 더 많아지게 된다면 이 단점은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팀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농작물 질병 진단 기반 농작물 관리 앱인 닥터 쑥쑥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저희 앱의 시장 조사를 위해 STP 전략을 시행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현재 농업시장은 대규모 농업 및 생계형 농업시장과 도시농부, 생래기농부 등 아직 영농기술과 경험이 부족한 농업인을 위한 시장 두 가지 시장이 존재했습니다. 세분화된 시장을 바탕으로 타겟팅을 해보았는데요. 저희는 주로 영농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집에서 농업을 취미로 하는 도시농부와 홈파 민족 그 중에서도 MG세대와 주부를 대상으로 타겟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앱의 포지셔닝을 해보았는데요. 감각적이고 깔끔한 디자인을 선택하고 농업일지와 중고마켓 등 MG세대 및 주부를 겨냥한 부가서비스를 추가해서 포지셔닝을 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구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 사용자가 핸드폰으로 농작물의 사진을 찍으면 이미지가 프론트엔드 부분이 어플 내에 저장되어 클라우드 서버와 연동되어 있는 백엔드로 전송합니다. 그럼 이 이미지는 이미지 캡셔닝 모델과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지 캡셔닝 모델에서는 농작물의 질병을 진단한 생성된 문장을 출력하게 되고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에서는 인식된 이미지를 출력하여 프론트엔드로 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 사용자는 농작물의 질병의 종류 및 증상을 진단받고 질병의 환불을 이미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예상 유저는 정보기관과 협력할 경우 정보기관이 될 수 있고 초보 농부가 될 수도 있고 베테랑 농부까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론트인데요. UI는 파스텔 칼라를 주로 사용해 가시성 있고 깔끔한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플로우입니다. 앱을 누르면 로딩 페이지로 가게 되고 바로 날씨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 날씨 화면에서 갤러리를 선택하거나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모델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 작물이 검출되지 않으면 작물이 진단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작물이 검출되면 질병이 걸렸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검출된 작물에 질병이 걸려있으면 상세한 묘사와 함께 질병을 검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세 보기를 누르게 되면 질병이 생기는 환경과 관리법, 예방법 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어플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이미지 캡셔닝 기술입니다. 이미지 캡셔닝은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장을 생성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CNN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한 뒤 RNN을 거쳐 문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미지 특징에 대한 여러가지 묘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CNN 계열의 인셉션 V3 모델에 입력이 되면 이 모델은 이미지에서 여러가지 특징을 분석하게 됩니다. 가령 잎의 가장자리에 노란 전방위가 생긴 모습 잎의 색상 등을 분석하게 됩니다. 분석된 특징은 트랜스포머 모델에 입력됩니다. 트랜스포머 모델도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지내는데 우선 이미지의 특징은 각 특징의 위치 정보와 함께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에 입력되어 셀프 어텐션 과정을 거쳐 분석된 뒤 트랜스포머의 디코더에 입력됩니다. 또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에는 해당 이미지에 대한 정답 레이블 즉 실제 캡션 문장도 함께 입력되는데 이때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에서 분석된 이미지의 특징과 디코더에 입력된 실제 캡션 문장을 셀프 어텐션 과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트랜스포머 디코더에서 해당 이미지에 대해 모델을 예측한 캡션 문장이 생성됩니다. 캡션 생성 과정에서 멀티라이블 클래시피케이션 CNN이 아닌 왜 굳이 이미지 캡션인 기술을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 CNN의 낮은 정확성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CNN을 기반으로 한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보다 저희가 사용한 이미지 캡션인의 인코더 디코더 모델의 블루 스코어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 캡션인에서도 어떤 디코더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어텐션과 트랜스포머 두 기술을 구현한 뒤 블루 스코어를 비교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모델의 블루 스코어가 어텐션을 사용한 모델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캡션인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고추의 황갈색의 포자와 원형 반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추 탄저병으로 의심됩니다. 라고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진단을 완료했습니다. 정상 작물도 진단을 해보았는데요. 특별한 질병이 토마토 열매에서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으로 간주됩니다. 처럼 정상 작물도 잘 진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디텍션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미지 및 비디오 내에서 유의미한 특정 객체를 감지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개별 요소에 대한 감지가 가능해 여러가지를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환불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잡아내 환불을 바탕으로 진단에 대한 근거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진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디텍션의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질병이 있는 작물의 환불을 잘 검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없는 작물도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은 성공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처리 과정입니다. 데이터셋은 AI 허브의 노지 작물 질병 진단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정상적인 데이터와 질병에 걸린 데이터가 골고루 많이 있어 데이터셋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총 35만 개의 이미지 중에서 전처리 과정을 통해 10만 개 이상의 이미지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위 이미지를 토대로 라벨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미지 캡셔닝의 라벨링인데요. 한 이미지당 5개의 캡션을 다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총 5개의 작물, 9개의 질병, 12만 개 정도의 이미지에 61만 개의 캡션을 다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디텍션 라벨링인데요. 이렇게 환불을 바운딩 박스를 치는 작업을 통해 라벨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5개의 작물, 9개의 질병, 3만 개 정도의 이미지에 수십만 개의 바운딩 박스를 만드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미지 캡셔닝의 캡션 생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질병 피해 정도를 측정하여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 라벨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측정된 질병 피해 정도에 따라 키워드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 이후 추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문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에 대한 다양한 문맥 학습을 위해 어순을 바꾸거나 번역을 활용해 여러 가지 형태의 문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증강 과정입니다. 정확도를 높이고 과적합을 피하기 위해 이미지를 증강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 어플의 단점을 보완한 저희 어플의 차별성입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왼쪽은 기존 앱, 오른쪽은 저희가 만든 닥터 쑥쑥을 두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묘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존 앱은 그저 병명만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암을 진단했는데 방사선 검사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그저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병명만 알려준 꼴입니다. 하지만 저희 닥터 쑥쑥은 증상을 자세하게 묘사하기 때문에 질병 진단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기존 앱은 보시는 것과 같이 감귤과 토마토 중 농작물을 선택해야 하지만 저희 앱인 닥터 쑥쑥은 그저 카메라 버튼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앱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작물에 대한 병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병 자체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애호박 녹윤병이라는 병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녹윤병이라는 병의 종류 자체를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녹윤병에 걸릴 수 있는 모든 작물에 대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저희 앱에서는 작물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은 성능적인 부분입니다. 기존 앱과의 성능 비교를 위해 아까 보셨던 마우스패드를 찍어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검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농업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 부가 서비스를 통해 새내기 농부와 베테리아 농부의 다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파밍 시장과 도브시 농부 시장 등 농업 시장의 발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ESG 효과입니다. 먼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효과입니다. 저희 앱을 사용하게 된다면 농작물 운동 시간이 줄어들어 탄소 중립에 기여도 할 수 있고 농약 등 화학 제품의 사용 감축으로 환경을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효과입니다. 농업 활동의 도움으로 노동시장 취약 계층에 경제 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농업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농촌 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저희 앱의 경쟁력 분석을 위해 SWAT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스트렝스입니다. 활용도 높은 부가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기존 앱에 비해 향상된 성능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크니스인데요. 전문가에 대한 높은 신뢰도에 의해 비교적 약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전문가와 협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퍼튜니티입니다. 먼저 경쟁자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의 블루오션 시장입니다.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농업에 대한 관심도도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스트렝스인데요. 먼저 분야가 너무 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필드 작물이나 허브 등 반려식물과 같은 분야로 넓힌다면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앱이 정부에서 진행한 앱인데요. 때문에 정부가 유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잠재적 위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만약 저희가 후발주자로 빠르게 발전하고 오히려 저희 앱이 정부 과제로 선택이 된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발전 방향과 부가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 질병을 넘어 병해충까지 진단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날씨와 연동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현이 완료되었는데요. 실시간 날씨와 연동하여 작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켓 서비스입니다. 직접 재배한 작물을 판매할 수도 있고 작물 관련 용품을 사고 팔 수 있는 마켓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록의 기능입니다. 작물을 키우는 과정을 일지로 기록하여 양육의 기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전문 인력과의 연계입니다. 전문 인력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면 신뢰도와 정확도가 훨씬 향상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소개한 저희 앱의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 작물에 대한 영상입니다. 다음으로 탄저병에 걸린 고추를 인식한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장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협찬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